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가 불법 주차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엄태웅 씨는 조폭에게 다가가서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거친 말다툼이 오가는 상황에서 조폭은 내가 알아서 딱지를 끊겠다라고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일로 엄 씨는 해당 폭력 조직을 응징하겠다면서 엄포를 낳고 경찰의 개입에도 사건은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갔는데요. 결국 지난 금요일 밤 실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 한 차례 전해드린 사건이죠. 저희 방송 이후에 정말 일파만파로 정말 커졌습니다. 이 격투 유튜버 엄태웅 씨가 수원의 폭력 조직을 저격하겠다 했지만 경찰이 미리 출동을 해서 큰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 전해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사법당국의 현실. 그것도 아주 처참한 현실. 그리고 사법당국에게 저희가 진짜 당부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자. 이들의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일단 지난달 26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시작을 했는데요. 수원의 한 유흥가에서 엄태웅 씨가 한 조폭과 갈등을 빚습니다. 조폭이 불법주차한 문제 때문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지난달 27일 그러니까 다음날 엄 씨는 불법주차한 조폭이 소속된 수원 남문파에게 저격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결을 예고한 건데 경찰이 이 때문에 혹시모를 어떤 우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에 경력을 배치했지만 엄 씨가 그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서 결투는 성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엄 씨가 알고 보니까 검찰에서 수배 중인 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번 일이랑 무관한 또 다른 사건으로 채워야 하는 현기가 이틀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대결은 무산이 됐지만 엄 씨는 그 이후 지난주 금요일 밤에 수원 조폭 물러가라라고 구호 외치면서 시위 함께할 사람 모집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 씨 일행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안양역에 모이게 됩니다. 자 그 조폭 규탄 시위를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일단 엄 씨가 남문파 조폭들하고 체육관에서 격투를 하기로 얘기가 됐었다고 합니다. 대결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폭 쪽에서 그때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던 조폭 말고 다른 조폭을 다른 조직원에 대해서 건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방송을 해달라. 그래서 엄태웅 씨가 유튜브에서 그에 대해서 또 사과방송을 했나 봅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대결하려고 하니까 조폭이 말을 바꿨다. 이런 입장인데 뭐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조폭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센 척하는 것밖에 없다. 폭력 조직을 참 교육하겠다. 그래서 수원의 유흥가로 함께 갈 사람을 안양역으로 모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떤 분께서 참 니들 방송할 게 없어서 이런 유튜버들 조폭 나부랭이들 이런 걸 보도하냐 전화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저희한테 좀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뭐 누군가를 이렇게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끝까지 좀 주목해 보시죠. 자 이 조폭 규탄 시위 예고에 경찰들이 출동했습니다. 자 엄태용 씨 그리고 조폭들이 실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건달 깡패 양아치 제가 바로 참 교육을 가도록 할게요. 형님 데려 안 돼. 형님 데려 안 돼. 이거 애들 왔어. 교수님 저 상황을 제가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 친구들이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그 소위 말하는 수원 남문파 조직원 지금 저 하얀 옷 입은 저 선수가 이제 달려들더라는 거죠. 저게 이제 사실 6월 30일 안양역에서 이제 발생된 사건인데요. 이 안양역에 이제 엄 씨가 도착을 해가지고 일행들하고 같이 걷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폭력 조직 조폭 3명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다가와서 이제 위협을 했고요. 그래서 몸싸움이 이제 결국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시위 현장인 그 수원에서는 이 조폭들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은 했었었는데 안양역으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해서 아까 이게 보게 되면 그쪽에서 나타나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의아한 그런 표정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엄 씨의 표현에 따르면 비겁하게 기습 공격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몸싸움이 있었고 경찰이 출동했고 쌍방폭행으로 서로 합의서를 쓰고 풀려났다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참 저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여러 상황 자체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깝다 뭐 그 사법당국의 현실을 좀 질타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소장님. 네. 저희가 이제 이 엄태용 씨 취재를 해봤더니 지금도 그 소위 뭐 수원 남은파라는 곳에서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대요. 저희가 솔직히 좀 염려된 부분도 그 부분인데. 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엄태용 씨는 뭐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뭐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정의롭다는 건 아닌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는 조폭들은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원 남은파가 공론화가 돼서 좀 수사당군에서도 좀 나서서 이런 게 뭐 주차 이런 것 때문에 피해보는 시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남은파가 그때 이제 주차 시비로 피해줬던 분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피해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울 예정이다. 라고 밝혔는데 남은파의 계속 협박이 이어질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우리 김은배 팀장님한테 수원 남은파에 대해서 좀 여쭤봤어요. 물어봤더니 김은배 팀장님이 직접 이렇게 정리하셨던 광명사거리파하고 경기 남부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조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수원 지역에서는 가장 최대 폭력 조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실제 저도 이제 기사를 검색해봤더니 어마무시한 또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중에서 좀 굵직한 사건들만 전해드리자면요. 2007년에는 수원 역전파 있습니다. 이곳에 조직원을 살해하기도 했고 경쟁관계에 있던 수원 북문파 행동대장의 살인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수원 북문파 조직원 집단 폭행이 있었고요. 2015년에는 청소년을 강제로 성매매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 현장 관리한 것도 이 조직들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앞서 그 역전에서 엄태용 씨 일행을 수원 남문파 조직원들이 달려들어서 습격을 하려다 경찰들의 만류로 미수에 그쳤는데 자, 보신 것처럼 경찰들은 어떻게 보면 조폭들이 민간인을 향해서 달려들은 거를 싸움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싸움을 말렸어요. 자, 검거가 아니고 경찰이 말리고 있었어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범단죄는 장식품. 이게 무슨 소린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범죄단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조폭을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조폭이 거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범죄단체인데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게 있죠. 범죄단체 조직죄 같은 경우 수계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그리고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 수계 간부 외에 그냥 일반 나름의 조직원들은 2년 이상 유지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아까 수원 남문파와 관련해서 이재한 기자가 쭉 굵직한 사건들만 설명을 해주셨는데 왜 아직까지 저 조직이 남아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명도 있고 저도 사실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가장 씁쓸했던 건 아까 앵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엄태용 씨를 띄워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저렇게 있는데 버젓이 경찰을 거의 무시하는 거죠. 경찰이 있으나 마나 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민간인에게 달려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법 조항도 있고 그리고 정말 온갖 낙행을 다 저지르는 것들을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 확실히 처벌해서 저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좀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폭처법 4조 CG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요. 범죄조직을 만들기만 하면 또 가입하기만 하면 처벌받는 법입니다. 이 법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법이래요. 정말 무서운 법이랍니다. 정말 이 법대로만 하면 대한민국에는 조폭은 정말 씨가 말라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보십시오. 얼마 지난주에 금요일에 저희 전해드렸잖아요. 수노화파. 칼침을 수놓는다 해서 수노화파라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자, 교수님. 진짜 이게 결국 법이 사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들도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싸우지 마시고요. 진정하시고요. 조폭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정을 합니다. 경찰은 심판이 아니죠. 법의 수호자죠. 그래서 조폭 단속을 우리가 잡초 제거에 비유를 해보면 이 잡초 제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고 나면 또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건데요. 실제로 특히 요즘에 조폭들 같은 경우는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기업화돼서 아예 비즈니스화해서 사업가로 변신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2023년 대한민국의 깡패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도 1월에 업무보고에서 이걸 전부 다 근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바라건대 이 선량한 시민을 조직폭력배들이 경찰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저런 일들 그리고 경찰이 저 상황에서 어쩔 줄 모르고 마치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심판을 갖다가 보는 듯한 양쪽을 다 말리는 듯한 이런 어떤 자세는 그것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을 실망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1990년대에 범죄와의 전쟁을 꼭 선포를 해야 저것을 단속을 합니까? 저거는 상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폭 사건들 나오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삼천교육대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그 폭처법 사조만 그냥 법대로만 하면 저런 인간들이 거리를 활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지금 검찰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올해. 그 1호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수노화파예요. 수원 남문파, 자기들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سبodaym.com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